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운명을 바꾼 천재의 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에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공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친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테슬라 군단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FSD의 창시자인 안드레 카파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안드레 카파씨가 이 로봇 브레인스라는 팟캐스트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이 안드레 카파씨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의 이 천재가 일론 머스크를 보고 일론 머스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재가 봐서 놀라운 천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론 머스크는 시스템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그 시스템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론 머스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안드레 카파씨가 이렇게 칭찬한 일론 머스크 말하자면 이 테슬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천재인 거죠. 이 천재의 직관이 테슬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테슬라의 투자에서 성공한 이 성공 투자자 이 론 바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론 바론은요 이 바론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5조원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자신이 그 투자한 돈의 30배 이상을 벌어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 바론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초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긴 시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또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말 테슬라로 성공 투자한 이 론 바론 할아버지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멋졌게 좀 씩 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 차원이 다른 기업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나온 내용 잠깐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이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자동차 기업과 산업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는 차원의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델3보다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이 모델2가 곧 출시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의 가치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율주행의 가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보통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볼 때 이 자율주행의 시스템의 가치는 뭐냐 그 자율주행 시간 동안 아낄 수 있는 내 시간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은 이 자율주행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파는 얼마 가격에 팝니다 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의 가치가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이 자율주행의 가치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아낄 수 있는 내 시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죠. 남들은 그냥 이 가격에 집중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그 효용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낄 수 있는 내 시간의 가치라는 것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 한 대 부품의 수는요. 대량 1만 개이고 자신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면 각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능상 필요 없는 부품을 없애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유명한 물리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한 후에 기존에 있던 방식을 얼메이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그 기능상 필요 없는 부품을 없애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리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몬트 공장과 네바다 공장에서 거의 3년간 잠을 자게 되는데 농담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리더가 휴양지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몸소 그렇게 정말 생산지옥이 왔을 때 집에 가지 않고 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스페이스 엑스도 똑같이 했고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팔콘 라인에서 그 부스터 추진체가 되돌아오도록 했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과거에 페이팔의 전신에 엑스닷컴을 만들었고 이 소프트웨어를 20년간 다뤄봤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트위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자기가 그 페이팔의 전신에 엑스닷컴을 만들고 직접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20년간 다뤄 이 실력으로 트위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외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는 우리 생산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발전시킨 인공지능 AI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범용 인공지능 그 경쟁이 치열하죠. 자 그래서 이 AGI의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특히 이 CHAT GPT를 통해서 촉발된 이런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는 일찌감치 이것을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을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의 이제 목적을 다목적으로 하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이 옵티머스에 이제 합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롬바론 이야기합니다. 2030년에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1500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롬바론이 이 테슬라 투자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시간의 지평에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향후 10년 동안 이 테슬라의 7배의 성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 계산식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연간 2천만대를 이제 판매하게 되고 이 판매 가격은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 이제 5만불로 잡게 되고 영업이익률을 30%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15배 하게 되면 이게 4.5 트리리언 달러 즉 애플과 아름코를 합친 이 시총만큼 이제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약 700밀리언 다워의 약 7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그 7배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성공 방정식이 간단하죠. 그 롬바론은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의 주식은 절대 이제 팔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장기 투자로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CNBC에 나가서 이런 내용으로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모델 Y를 몰고 이 250피트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았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차가 절벽을 날아서 이 땅에 굴러서 이제 처박히게 되는데 이 테슬라 지붕은 다른 차보다 30%, 40% 더 단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력의 중심이 그 무게의 중심이 차의 그 중심과 일치한다. 보통은 이 차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 앞쪽에 있죠.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만약 이제 절벽에 떨어지게 되면 앞쪽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되는데 자 테슬라는 이 무게 중심이 차의 중심과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팩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이 이 차의 중심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걱정돼서 달려가 보니까 막상 이 차 문을 열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앵커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차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롬바론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나는 이 로드에게 이 일을 전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보고 이 차가 정말 튼튼한 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살하고 싶다면 이 테슬라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벤틀리를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비싸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약간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이 비싼 차 이 벤틀리를 타면은 자기가 죽고 싶으면 이 벤틀리를 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죽고 싶으면 벤틀리를 타라. 테슬라를 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이게 투자자의 자세인 거죠. 직접 이제 CNBC 같은 데 나가서 자기가 그런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요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도요타 시차를 갑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만나죠. 그때 통역사도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통역사를 통역사와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질문을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어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일본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죠. 영어로 시작해서 일본어로 끝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신 통역사가 있으니까 통역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만 할 수 있지 일본어를 모르니까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큰손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큰손이 이 투자자가 시차를 갔는데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질문하면 계속해서 일본어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롬바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요타의 전체적인 전략은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가 지금 롬바론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나온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이 현장을 살펴보러 나온 이 롬바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도요타의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도요타의 전략은 세계에서 가장 원가가 낮은 차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다. 그래서 도요타는 이 전기차는 부자들이 타는 차다. 그리고 자기들은 원가가 싼 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은 전기차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롬바론은 그냥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마이클 나는 도대체 저 사람도 전략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러면서 아 소니가 생각난다. 1970년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소니가 정말 한때는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실패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쪼개지게 되죠. 자 그게 1970년대 소니가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요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롬바론이. 자기들 사고 방식에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모르겠어요. 전략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들은 게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 저 사람들은 테슬라를 좋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롬바론이 반갑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홀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요타 사장이 지난주에 물러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요타 설립자 손자인데 그 손자가 아 일하기에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65세고 이 롬바론 자기는 79세인데 그 사람이 65세인데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차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요. 중요한 것은 폭스바겐의 사장도 해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의 사장도 결국에는 해고가 된 거고 폭스바겐의 사장도 해고가 된 거고 포드의 사장인 마크필드도 해고가 되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잃지 못하는 이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의 CEO들이 다 해고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략도 좋지 않았고 사람도 그랬다. 사람도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드의 전 CEO였던 마크필드가 몇 년 전에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먹기 힘들 건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모두 틀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했다는 거죠. 전략도 좋지 못하고 경영자로서도 좋은 경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날선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 포드, 폭스바겐 모두 전략이 좋지 않고 그들도 또 좋은 경영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바론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환하게 웃는 이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투자자 이 론 바론이 평소에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분입니다. 항상 웃고 다니세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웃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론 바론 할아버지를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했다는 거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까지 전략도 좋지 못하고 경영자도 좋은 경영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화를 환하게 했다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성공한 투자자 론 바론을 이렇게 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자 도대체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사냥은 어떻게 했길래 다 잘렸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두 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포드와 폭스바겐은 왜 수조원의 자율주행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아르고 AI의 몰락이라는 영상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자들, 별들의 전쟁 시작이라는 이 영상 두 편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영상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수십억 달러의 회사였던 이 아르고 AI가 2022년 10월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자율주행을 향한 그 선도주자로 여겨졌었죠. 굉장히 핫한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2022년 10월, 작년 10월이니까 불과 몇 달 전인 거죠. 자 자율주행 세계에서는 2017년에 이 빅플레이어들이 굉장히 큰 내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갈림길에 있던 해가 바로 2017년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의 신인 짐 켈러와 인공지능의 신인 안드레이 카파시를 데리고 나온 게 201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017년도에 이 둘을 데리고 와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만들게 되니까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지는 해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갑자기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을 향해서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17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포드가요 가장 뒤처져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드가 그 자율주행차에 이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빌리언 달러니까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바로 아르고 AI라는 이 스타트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모두가 자율주행, 노브택시 서비스가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죠. 왜냐하면 큰 돈을 이 포드가 이 자율주행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어깨가 한번 들썩했던 거죠. 바로 2017년에요. 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곧 로브택시 서비스가 곧 다가올 것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폭스바겐이요. 이 포드의 조인트 벤처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다른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긴장을 했는데 이 포드가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이 아르고 AI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에 가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로머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포드에게 같이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더 낼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성기에 이렇게 포드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폭스바겐으로부터도 이 투자금을 받게 되니까 이 정말 이제 거품이 끼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 아르고 AI의 그 가치가 한대 124억 달러로 평가를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아르고 AI에는 이 투자금도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을 받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직원도 있고 7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지사를 또 두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게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지건대학교의 에릭 고든 교수가 아주 큰 비판을 하게 되죠. 현실이 두 뺨을 때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아르고 AI에 대한 기대로 커진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그 부푼 기대에 현실이 두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죠. 로봇 택시 서비스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열정의 끝에서 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 로봇 택시라는 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이 난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아르고 AI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르고 AI는요. 이 브라이언 슬레스키하고 이 피터랜드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진 보게 되면 굉장히 풍채가 좋죠. 둘 다 이제 현장에서 그 분야에서 그 큰 야망과 수년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서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아르고 AI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요. 자 원래 이 아르고 AI의 계획은요. 시장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자 당시에 이제 포드와 같은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전기차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도 뒤처져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등교수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2017년에 이 포드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시장이나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때로는 열광하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부품 기대가 그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빌리티 산업에서 테슬라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2017년까지 일로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 위한 이 전기차 플랫폼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그 하드웨어가 갖춰지니까 여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짐켈러와 안델카바시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여기에 얹기만 하면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테슬라가 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드, 폭스바겐, GM, 도요타는 더 이상 현재의 공룡이 아니라 과거의 공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에 테슬라 주가가 사장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포드가 테슬라보다도 10배가 많은 자동차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에게 시가총액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외부로부터, 내부 외부로부터 엄청난 이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몸집은 엄청나게 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은 이 원 빌리언 달러라는 큰 돈을 이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라, 로보텍스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사이에 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버는요. 2015년에 카네기 멜론과 자율주행 연구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승차경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자, 그리고 GM은요. 2016년에 자율주행 기업이 크루즈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보면 약간 투박하게 생긴 이런 차이인데요. 자, 크루즈를 인수해서 자율주행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구글은 2015년에 자기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사업부를 조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되고 그 1년 후에 이 사업부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외부로. 그래서 이름을 이제 웨이모라고 뽑고 짓게 되죠. 그래서 독립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테슬라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가총액까지 추구를 당하게 되니까 뭐라도 이제 해야 되겠던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완전 불을 붙이게 되는 게 이 애플이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또 그때 퍼지게 됐죠. 자, 그래서 2017년에 포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고 AI에게 이제 급하죠. 급하니까 이제 5년간 그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거라를 성산시킨 그 CEO 마크필즈는 이제 교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드의 그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부에서 일하던 그 짐 하켓이 그 CEO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별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자, 그리고 2년 후에 이 폭스바겐이 이제 테슬라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드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억 달러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포드나 끼워져나 돈 더 낼게, 더 많이 낼게 이렇게 하면서 2년 후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 포드 진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6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 이 아르고 AI 쌌다고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0억 달러를 바로 현금으로 이제 쌓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 달러는 이 자율주행 연구 유닛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르고 AI의 가치는 이제 70억 달러 이상이었죠. 굉장히 이제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등교수가 다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보통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 두려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이 뒤처진 것으로 인식된 결과 이 포드와 폭스바겐의 주가를 강타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방향을 잡지 못했고 이 잘못된 것이 결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르고에 지불한 가격은 그들의 주가를 강타한 것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엄청난 큰 돈을 이제 아르고 AI에 투자를 하고 아르고 AI는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자기의 포드가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하면 아르고 AI에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라고 한 거죠. 자율주행 기술을. 자, 그리고 자기는 이 승자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와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드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에다가 이 아르고 AI가 만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이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 말까지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이제 부품금이 이 아르고 AI의 가치를 124억 달러로 이제 부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22년 10월에 이 스타트업 아르고 AI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드가 2022년 3분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누구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망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해서 진펠리 CEO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벤처에서 철수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요. 27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분기 동안 8억 2700만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간의 이복을 끄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팔리는 거래가 있었는데요. 자, 2020년 초에 이제 우버 경영진은 자율주행 사업이 자기 회사의 그 수익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을 키울 거라고 했는데 그 같은 해 12월에 이 자율주행 사업을 오로라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계속 쏟아부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현금이 이제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제 매각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 2021년에 리프트는요. 결국 이 자율주행 사업을 도요타에 또 매각하게 되었죠. 자, 처음에 포드는 이 아르고 AI의 기술로 이 로봇 택시 사업을 구축하는 자체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르고 AI에게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해서 이익이 나야 되겠죠.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값싼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이 로봇 택시 서비스의 수익이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싼 전기차를 만들려면 그 기술이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 자체도 이제 비싸고 이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손해보는 비즈니스 모델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드와 폭서가인 모두 자기들이 이 꿈은 굉장히 컸죠. 그런데 결국 이 현실에서 자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결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전기차 전환이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전기차는 필수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포드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전기차 전환이다. 값싼 전기차를 만드는 거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폭스바겐은 타겟이 더 컸죠. 아루과 AI에 더 큰 돈을 투자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전기차 전환도 또 늦었기 때문에 이 포드보다도 그 3배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이 마스터블랜 파트1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론 머스크의 그 마스터블랜 파트1 2006년도에 발표한 이 파트1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죠. 자,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번 돈으로 뭘 한다? affordable car, 더 싼 전기차를 만드는 겁니다. 자,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번 돈으로 뭐 하죠? 그것보다 더 싼 전기차를 만드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은 뭐죠?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의 가격이 싸야 된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일치감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타고 싶어하는 굉장히 멋진 차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 더 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번 돈으로 그것보다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일치감치 2006년도에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마스터 플랜 파트1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다 이뤘죠. 그래서 모델 S와 X에서 모델 3와 모델 Y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값싼 전기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로봇택시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값싼 전기차를 만드는 거라는 걸 일론 머스크는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미 그때 그 방향을 정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스터 플랜2, 10년 후에 2016년에 마스터 플랜 파트2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값싼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탑재할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10배 더 안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도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곧 로보택시 서비스죠. 이게 마스터 플랜 파트2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죠. 아까 안델카 바시가 이야기했듯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론 머스크는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에서 정보가 부족할 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천재가 볼 때도 더 천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직권을 가지고 일찌감치 2006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값싼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고 이 값싼 전기차를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때 마진이 남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와 폭스바겐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지만 해야 할 일은 그 이전의 전기차로의 전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전기차 전환을 먼저 해야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천재성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이 직관이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것의 기반은 뭐냐? 안델 카바씨가 볼 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본질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일론 머스크가 찾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그 간단하게 본질을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자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라고 안델 카바씨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포드와 이 폭스바겐은 테슬라에 뒤졌다는 이런 긴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뛰어넘어서 바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아르고 AI도 실패를 하고 포드와 폭스바겐은 깨달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기차 전환을 먼저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값싼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깨닫고 전기차 전환으로의 단계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인 직관 굉장히 복잡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천재의 직관에 대해서 오늘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